암마도 해주세요. 영웅이요? 영웅이 최고예요. 영웅이 오늘 왔다 갔는데. 왔다 갔어요? 영웅이 최고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노래 주셔서 감사하대요. 팬들이. 아! 그 앞에서? 너무 좋은데? 이종님 멋있었어요. 너무 즐거웠어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지금 제 conservatives 화이팅. 처음엔 밖에 없어졌어요. 노래 음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책이니까. 어제 오늘 같이 먹을게요. 주문하셔서 감사합니다. 너무 잘한다. 아, 이거 씻는다는 거 아세요? 어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예. 이게 지금 나올 거 없는데, 나올 거 없는데. 이거 이렇게 빨대입니다. 저는 다 주는 거 못할게요. 네, 맛있어. 네, 맛있어. 네. 아, 예, 예, 예. 아, 이걸로요? 팽이 얹어가지고. 나갔어요? 네, 됐어요. 아니, 찍었어요. 멘트 짜야겠다. 네. 찍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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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저기 형, 안 맞춰주세요. 저기 임영웅 팬들이 너무 좋아하시는데, 안 맞춰주세요. 영웅이요? 네, 영웅시대. 영웅이 최고예요. 영웅이 오늘 왔다 갔는데. 왔다 갔어요? 네. 영웅이 최고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너무 좋은 노래 주셔서 감사하세요. 팬들이. 너무 좋은 노래 주셔서 감사하세요. 팬들이. 네. 네, 네. Oui. . . 감사합니다.